정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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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봄이 맞잖아 얘기하라고 어휴 이 자식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거 그냥 확 그냥 어휴 진짜 쳐 쳐 대한민국 경찰이 사람 치는 거야 정준아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어? 이거 누가 쳤다고 생각하니까?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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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너 가만히 앉아있어 무기란 독한 놈이다 있어 앉아 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자식 야 요거 요거 좀 먹히네 잠깐만 요걸로 끝나면 안되지 음 오케이 아 아 이 정도면 지들도 아무 말 못하겠지 오케이 아 아 아 어 정준아 씨? 아 사랑을 이렇게 네 정준아 씨 훈방이십니다 에? 용의자가 다른 용의자 범인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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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집에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 담임 왜 아 원래 아 그럼 훈방해요? 네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아 왜 이렇게 갔어 아 야 정준아 왜 이렇게 잡아떼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 이거 어떡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바로 이 범인 몽타주야 자 어때? 아 이게 지금 저하고 닮았다고 아 잘 바빠요 이게 저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뭐랑 똑같잖아 인마 아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눈이 개슴치게 하지만 저는 눈이 지금 똘망똘망하잖아요 아니 어디 하나도 안 닮았구만 뭘 닮았다는 거야 아 이상하다 닮았는데 자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어 사람이 눈코입이 있으면 다 똑같나 참 기구들이 있네 아유 참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자 이 몽타주 아유 봐봐요 이게 어디가 똑같아요 여기 뭐가 똑같아요 지금 틀리잖아 완전히 그 잠깐만 점이 있네 그니까 뭐 나랑 너 가만히 있어봐 네? 이게 아 아 가만히 있어봐 야 똑같네 너네 너 아 무슨 소리야 뭐가 똑같아요 나 이게 이게 지금 니가 아 다시 잘 봐봐요 진짜 웃기는 소리하고 그래 하이 야 너 너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아이 참 가위바 조영상 조영상 네 내가 볼 땐 완전히 똑같고 아 아 잠깐만 말도 안 돼 소리라고 그래 아 이게 얼룩이 갑자기 생겼어 아 이거 봐봐 이거 어디 똑같아요 사람이 뭐 완전 다르죠 이상하네 소리네 어디를 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 야 똑같네 너잖아 이제 아니 너 아니 왜 얼굴나 커피를 부르거래 진짜 아 완전히 똑같은데 지금 뭐가 똑같아요 에이 똑같은데 아니야 뭐가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저는 지금 하나씩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봐 빨리 나와 어 아닌가 여기 봐 자 아 어떡하 아 잠시만요 네 아 내가 파일을 어디다 둔 거 같은데 뭔가 어딨지 어 분명히 내가 여기 어디다 뒀는데 에 어 아 아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어 김영사 마침 여기 있었네 네 이것 좀 한 번 비교해 좀 네 잠깐만 이게 얼굴이 이게 이게 여자 힐에다가 아마 찍힌 그림 같은데 이게 아니 이거 그냥 뜯어져서 물에 묻어갖고 조용석 잡아봐 아 그러면 아 아 아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김영사 마침 아 아니 아니 저요 범인터요 범인터요 아니야 아니 이거 봐봐 저거 누구 잡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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